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Numbers라는 ArrayList에 있는 데이터 중에 1이면 두 번째 자리죠. 인덱스 값은 0부터 시작하니까 그 값을 remove한다라는 저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전체 코드를 먼저 보시죠. 여기 있는 코드를 같이 보면 우선 remov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인덱스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아니죠. 변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인덱스는 여러분이 삭제하고자 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remove라는 이 메소드는 return 값이 있어요. 뭘 return하냐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삭제할 때 그 삭제된 데이터를 return해 주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remove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return 값하고서 remove라고 하는 변수를 리턴하고 있죠. 이 변수는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인덱스, 입력된 인덱스 있죠. 이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값을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에, 아니 변수에 담아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리턴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 코드인지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이 반복문은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코드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삭제할 때도 엘리먼트들의 자리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삭제할 때는 반대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 뒤에 있는 엘리먼트부터 순차적으로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의 시작과 반복의 끝을 알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복의 시작은 여기이고요. 반복의 끝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인자로 전달한 인덱스 값이 있죠. 삭제하고자 하는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인덱스. 거기에 1을 더하면 바로 이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으로는 우리가 인덱스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어떤가요? 이것이죠. 그런데 이 값은 4인데 이 4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나요? 기존의 사이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사이즈 값은 5였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4이기 때문에 사이즈 값에서 1을 빼면 이 4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끝은 사이즈 빼기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이즈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 i 값에다가 주고 그리고 사이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이 끝나는 조건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현재 시작과 끝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 인덱스 값이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값은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할 때는 뭐를 쓰나요? 이런 연산제를 쓰시면 되죠. i 값을 1씩 증가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헷갈릴만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i의 값이 이것이 되려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여기에다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i의 값은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만족시키는 동안은 이 포문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채택한 이 i의 값은 누구의 값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20이라는 엘리먼트를 한 칸 앞으로 추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채택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값의 기준은 바로 이 이동해야 되는 엘리먼트의 인덱스 값입니다. 즉 이동해야 되는 엘리먼트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i 값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동하고자 하는 엘리먼트보다 한 단계 앞에 있는 이 엘리먼트의 인덱스 값은 현재 이 i의 값 마이너스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코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돌리게 되면 여기 있는 인덱스 플러스 1은 이건 소음자여야 되는데 현재 인덱스는 1이죠. 인덱스로 전달된 값은 1입니다. 인자로 전달된 값은 거기에 1이니까 2입니다. 그리고 사이즈 마이너스 1은 사이즈는 현재 5이기 때문에 4죠. 그리고 i 값이 1씩 증가하기 때문에 i의 값은 최초의 2가 되고 그리고 2 마이너스 1은 1이 되기 때문에 엘리먼트 데이터 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엘리먼트를 가리키게 되고 엘리먼트 데이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엘리먼트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가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엘리먼트로 한 칸 움직이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의 시작과 반복의 끝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서 그것을 잘 대입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최대한 단순화 시키셔야 돼요. 그런 단순화하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좀 두고 이게 헷갈리면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카오스 같은 상태에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상태를 하나하나 간결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여기 있는 i값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결국에는 될 때까지 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아주 느린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 코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하는 역할은 엘리먼트들을 한 칸씩 앞으로 땡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먼트를 한 칸씩 땡겨서 여기 빈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는데 얘를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올리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가 오버라이팅 되면서 이 뒤에 있는 걸로 얘는 삭제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하나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 값을 1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었던 엘리먼트가 한 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도 여전히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널 값을 주긴 했지만 사실은 내비둬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배열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즈 값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 값이 3이라고 한다면 3 뒤에 있는 데이터, 3 뒤에 있는 배열에 어떤 값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무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널을 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은 널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return 값으로 remove, 즉 삭제된 객체를 return해 주는 것을 통해서 삭제 operation이 끝나게 됩니다.